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금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5조 원이 넘는 울산시 재정을 맡아 관리할 시금구 운영권을 두고 금융기관 간의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울산시가 올해 말이면 현재 시금구 약정이 끝남에 따라 어제 차기 시금구 지정을 위한 공고를 냈습니다. 광역시 승격 이후 줄곧 농협과 경남은행이 맡아온 울산시금구가 이번에도 이들은행에게 맡겨질지 아니면 다른 은행으로 넘어가게 될지 벌써부터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가 현재 시금구 약정 기간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시금구 지정 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차기 시금구 운영을 책임질 금융기관 지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금구는 공개 경쟁을 통해 지정되며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말까지 4년간 시금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금고 지정은 울산시 관련 조례에 따라 1금구와 2금구로 나눠 진행됩니다. 1금구는 일반회계를 비롯해 8개 기타 특별회계와 11개 기금을 맡아 운영하며 2023년 기준 일반회계 3조 8,800억 원을 포함해 총 4조 5,500억 원 규모입니다. 2금구는 공기업 특별회계 3,400억 원과 지역개발기금 등 3개 기금 2,969억 원 등 모두 6,3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맡아 운영하게 됩니다. 1,2금구 전체 규모가 5조 2,000억 원에 달합니다. 광역시 승격 이후 울산시 1금구는 경남은행이 2금구는 농협은행이 줄곧 맡아왔습니다. 공개 경쟁에서 늘 우위를 재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선 규모가 커지면서 금융기관 간 경쟁 열기가 뜨겁습니다. 지난 2007년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각각 1금구와 2금구의 도전장을 내밀었고 2019년 경쟁에서는 국민은행이 1,2금구에 동시에 도전장을 던졌지만 경남은행과 농협은행의 아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시금구 도전을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이면서 기존 경남은행과 농협은행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시금구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과 배점 기준은 금융기관의 대내적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 다음으로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시민의 이용 편의성과 금고 업무 관리 능력, 지역사회 기업 및 협력 사업 등 5개 분야의 점수를 합산해 선정합니다. 금고직이 사수를 위해 지역사회 공원 사업에 공을 들여온 지방은행과 거액의 협력 사업비 투입 등을 내세운 시중은행의 생존을 위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의 참여기회도 열려있어 금융기관 간 자존심을 건 진검 승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울산 시금구 선정을 위한 보격적인 공개 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앞으로 4년간 신고를 책임질 금융기관 선정은 제안서 접수와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제시의 뉴스 전우수입니다. 민주당 울산시당 아리백 추진특별위원회는 어제 실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시의 2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에 따른 성과를 내기 위해 아리백에 선점이 필요하다고 재언했습니다. 이들은 울산이 이번 2차전지 특화단지에 함께 선정된 타지역과의 경쟁에 앞서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장 기본지고 필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2차전지 산업 성공을 위해서라도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에 속도를 더 내야 하며 수소 클러스터 예타 통과와 함께 재생에너지 전환 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시의회 이영애 의원은 울산시에 대한 서면 질문을 통해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시술비 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통계청 발표를 인용해 지난해 울산 지역 출생하수가 5,400명으로 전년보다 11.8% 줄어들었고 합계 출산율도 0.85명으로 전국 7위를 기록하는 등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며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정책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난임치료시술 지원이 지자체 삶으로 이양됐지만 울산시는 기본적인 지원에만 그치고 있다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혜인 남구 의원이 서남호수공원의 야생생물보호구역 해제 조치를 제거해줄 것을 남구청에 요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서면 질문을 통해 환경부 지침에 따라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후 5년마다 관리평가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서남호수공원은 2009년 지정된 이후 관련 서류 작성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최근 일몰제로 효력을 잃은 일부 야생생물보호구역에서 건축물 신증축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해제 결정 제고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구청은 서남저수진은 지난 2019년 야생생물보호구역 학술 용역을 실시해 관리 중이며 보호구역 해제는 법령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량 수리를 맡긴 한 50대 차주가 수리비용 문제로 다투고 난 뒤 정비업체의 유리문을 망치로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범행 직전 112에 직접 전화해 범행을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묻지마 범죄가 전국적인 무리를 빚고 있는 가운데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서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이래 울산에서도 벌어졌습니다. 김나래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12시 40분쯤 112 상황실에 걸려온 전화입니다. 누구 하나 해치고 싶다, 본인이 망치를 들고 있다며 범행을 예고합니다. 알고 보니 50대 남성 A씨는 차량 수리 문제로 울산의 한 정비업체 측과 다퉜습니다. 이후 근처 철물점에서 망치를 구입한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후 곧장 택시를 타고 해당 정비업체로 향한 겁니다. A씨는 입구에 있는 출입 차단기를 파손하고 사무실 안쪽까지 들어와 유리 출입문까지 내리칩니다. 당시 정비업체 안에는 고객들도 있었지만 한동안 A씨와 직원들과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각 경찰은 A씨의 휴대폰을 위치 추적하고 13km를 추격 끝에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피의자는 술을 먹은 상태로 굉장히 흥분한 상태였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의자의 왼쪽 팔에 팔 부분에 피가 조금 흐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확인했을 때 사무실 내 유리문과 사무실 밖에 출입 제어기가 파손되어 있는 상태... 경찰은 현장에 있던 포터 화물칸에서 범행 도구를 발견해 수거했으며 A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나르입니다. 울산소방본부는 현장대응부서의 행정업무 수행 방식을 훈련 중심으로 전면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책은 현장대응활동 중심의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현장대응부서에서 지속 수행되는 형식적인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활동과 교육훈련 중심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울산소방본부는 이에 따라 현장대응부서 행정업무 진단을 통해 총 219건의 업무 가운데 31건은 중단하고 38건은 수행 방식을 개선하는 등 기존 행정업무를 26% 저감해 현장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일 울산 동구의 한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생물테러 의심 소포 사건과 관련해 생물테러에 대비한 병원체 신속검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생물안전 3등급 재인증을 획득해 매월 우사 2곳, 가축시장 1곳에 대한 탄조균 검사와 지역축제나 행사장을 대상으로 생물테러 병원체 6쪽을 검사하는 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이 사업을 통해 토양탄조균 점검 72건과 전국체육대회 등 지역행사장 5개소에 생물테러 병원체 6종에 대해 28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미검출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이 어제 총경 344명에 대한 정기점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울산에서는 중부서장의 진상도 울산청 여성 청소년과장에, 동부서장의 이병두 울산청 생활안전과장에, 울주서장의 안현동 울산청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반대 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류사명 울산경찰청 치안지도관은 경남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발령났습니다. 다음은 이슈인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6월 울산 교통방송 사장으로 부임한 박기성 사장을 만나 얘기 나눠봤습니다. 울산의 교통방송이 개국한 지 10년 됐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늦게 생겼지만 다른 도시보다 차가 훨씬 많은 도시여서 교통방송을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 울산 교통방송 사장에 임명되신 박기성 사장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깐깐한 시장을 모시고 긴장해서 결제를 받는 자리에 있다가 이제 결제를 하는 사장의 자리에 있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역시 결제를 받을 때는 긴장할 수밖에 없죠. 하나 질문이라든가 대답이 그런데 그래도 역시 결제를 제가 받으니까 마음은 편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울산 교통방송 생긴 지 10년 동안 울산을 잘 아는 울산 출신 사장은 박기성 사장이 처음이에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울산을 잘 모르는 분이 울산의 교통을 잘 알 수가 없을 텐데 어쨌든 이번에 울산을 너무 잘 아는 분이 교통방송 사장이 돼서 참 좋습니다. 늦은 인사지만 기회가 없었을 거고요. 기회가 됐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JC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 교통방송 사장 박기성입니다. 2년 만에 이 자리에 다시 한 번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TVN 울산 교통방송이 올해로 계곡 1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0년 전 울산은 교통사고로 한 해 사망자가 약 한 1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인구로 봤을 때 전국에서도 가장 위험한 도시 중의 한 곳으로 꼽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022년에는 울산 교통사고 사망자는 30명으로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물론 이 같은 결과가 있기까지는 각계의 노력이 있었지만 저희 우리 교통안전이라는 하도를 끊임없이 던지는 우리 교통방송, 교통문화의 확립에 애쓴 울산 교통방송의 공도 일부분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저는 울산 교통방송 사장으로서 울산 시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은 애정 부탁드립니다. 울산 교통방송의 공로를 숫자로 설명하는 거 보니까 역시 공직에서 일한 표가 나요. 박기성 사장은 다채로운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장 가까운 시점으로 여의도연구원 홍보부원장을 하셨고 또 문화재단 상임위사 하셨고 이것저것 말 안 해도 김기현 시장, 비서실장 하셨어요. 이런 다채로운 이력들이 교통방송에 어떻게 버무려져서 녹일 건지 교통방송의 비전과 포부 이게 궁금합니다. 네. 먼저 최근이죠. 여의도연구원의 부원장으로 있었습니다. 여의도연구원의 부원장은 국민의 니즈를 파악해서 좋은 정책을 개발하는 곳입니다. 싱크탱크. 그렇습니다. 정당 최초의 정책연구소답게 조직규모도 아주 크고요. 또한 정책자료의 신뢰도가 높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유수한 연구원들과 많은 토론을 가졌고요. 또 각 분야 전문가와 국회의원, 또 정부 부채 관계자들과도 스킨십을 강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많이 배웠다 이 말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고래문화재단의 상임위사 시절에는 울산 난구의 관광,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고요. 고래문화축제라는 울산의 대표적인 축제를 성공적으로 준비하면서 주민들과 화합하고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가장 핵심될 제가 참 많은 걸 배웠던 시간인데요. 2014년도에서 2018년도입니다. 4년 동안 울산광역시 비서실장 시절에는 울산광역시의 전체 기획, 예산, 정책 이 모든 과정을 경험하면서 또 특히 지금 제가 있는 교통방송하고 관계되듯이 교통 분야는 물론이고 인사, 조직 등 행정의 전 분야에 대해서 정말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저 자신도 많이 배웠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의도연구원, 고래문화재단, 또 울산광역시 비서실장 등 여러 자리에서 얻었던 경험과 또 그 경험에 바탕이 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따뜻하고 재미있는 방송 그러면서도 재난재해 상황에서는 가장 누구보다 발빠르게 시민의 안전길잡이가 될 수 있는 또 시민에게 꼭 필요한 방송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교통방송 사장 자리가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이 지낼 수가 있고 일을 만들어서 하자면 과로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좋은 이력을 백분 살려서 울산 출신 사장의 이름을 크게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자, 정치를 아는 분이니까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년 4월 총선에 남구 쪽 후보군에 박기성 사장의 이름이 계속 빠지지 않고 있어요. 아궁이에 불 넣지 않았는데 굴뚝에서 연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먼저 저를 그냥 남구 쪽에서 거론해 주신다는 것만으로서 저희로서는 영광이고요. 정말 또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있는 정말 제가 사장으로 있는 교통방송 사장으로서 또 제게 주어진 현재의 역할에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부족한 제가 어떤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그때 가서는 한번 정말 좀 깊이 깊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척하면 압니다. 네네. 삼십 초 정도 말씀 마무리하시고 마치죠. 네. 네.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울산은 변방에서 중심으로 나아가는 기회의 순간에 섰다라고 저 또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얼마 전에 여당 당대표가 배출됐고요. 또 각종 국책 사업들도 정말 잇따라 울산이 선정되는 캐거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은 그동안 공업화 생산기지로서 최일선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끌었지만 그간의 노력에 비해가지고 정말 울산은 많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그간의 노력에 대한 성과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우리에게 찾아왔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울산 시민들, 울산 사람들 놓치면 안 된다 생각하고요. 모두 함께 한마음으로 나아가면 울산이 정말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저는 울산 교통방송 사장으로서 울산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저 또한 전진하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십시오. 희망과 비전이 있는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더해서 재미있는 방송으로 보답해 주십시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울산교통방송 박기성 사장을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울산시 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어제부터 8월 15일까지의 20일간 울주군 진하 솔개수육장에서 교직원 하계 휴양소를 운영합니다. 교직원 하계 휴양소는 그늘막과 평상, 온수 샤워시설,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안전한 휴가를 위해 심장자동 충격기도 구비해 두고 있습니다. 하루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며 휴양소 운영기간 내 이용신청 접수 후 추첨을 통해 배정합니다. 하루 수용 가능 인원은 180명 내외입니다. 동구 일산해수욕장 공영주차장이 오늘부터 유료로 전환됩니다. 동구청은 그동안 무료 운영으로 장기주차 차량이 발생하면서 관광객들이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었다며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며 하절기에는 저녁 7시까지 운영됩니다. 주차 요금은 평일 2시간, 주말과 공휴일은 1시간까지 무료로 운영되며 이후 30번에 500원씩 부과됩니다. 남구청 레슬링부 노영훈 선수가 지난 21일부터 어제까지 강원도 양구에서 열린 제49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레슬링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레코 로만형 77kg급에 출전한 노영훈 선수는 결승에서 파주시청 정주훈 선수를 5대1로 누르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자유형에서는 97kg급 신동민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2024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8월 10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설문조사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하거나 QR코드를 이용해 모바일로 참여하면 됩니다. 조사 항목은 15개 분야, 17개 항목으로 예산 편성 시에 가장 우선되어야 할 분야와 분야별 사업별 우선 투자 대상, 확대 신설 또는 축소, 폐지되어야 할 사업 등입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혜인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ean 곧 감사합니다.